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효력을 다툰 첫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제주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행정소송에서 모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지만, 그렇다고 사업 추진에 당장 탄력이 붙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공익소송단의 청구를 기각하고 지자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시공원 취지에 맞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 주민대표를 포함시키지 않아 법 위반이라는 원고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제주시가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법적인 절차까지 위반하는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이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심이 나왔기 때문에 그 후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한번 검토해 보겠고. 소송에 이겼어도 사업에 당장 탄력이 붙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임 도정의 역점 사업을 검증하기 위해 오영훈 도정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의혹 두 건에 대해 추가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허가권자인 제주시 역시 추가 감사를 의뢰하기로 한 제주도와 협의해 사업 추진 여부나 사업 방향을 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감사원 감사와 행정소송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지만 여전히 여러 의혹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앞으로도 오등봉 공원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